왕비마마 랄나를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딸랑딸랑 나는 당신 좀 벌벌벌벌벌 떨고 있잖아 딸랑딸랑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어젯밤에 내가 우바했었죠 나는 나는 영원토록 당신 종인데 왕비마마에게 따져물었죠 그래 나 할 말 있어 나 만나 이 초대 그 남자 어느 정도 쓰였냐고 쓸데없이 물다 입만 커졌네 신발 한번 봐주세요 다시 난 그래 어젯밤에 내가 미쳤었나봐 당신에게 대들다니 간이 부었지 왕비마마 내게 말씀하시길 어 그래 많이 컸나봐 너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